무섭게 치솟는 금리에 올해 들어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8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. 은행들로서는 최대 수익원인 대출 잔액의 감소가 반갑지는 않은데요. 기업 대출 등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.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 3,302억 원 줄었습니다. 5개월 연속 감소세로 올해 들어서만 8조 원 가까이 급감했습니다. 5월 가계대출 감소를 이끈 것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입니다. 지난 3월과 4월 증가세를 지속했던 주담대는 5월 한 달간 5,245억 원 줄었습니다. 신용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6,613억 원 감소했습니다. 기준금리 인상과 자산시장 불안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결과로 풀이됩니다.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주택 매수 심리도 한풀 꺾였습니다. 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옵니다. 전체 손익에서 큰 악영향은 미치지는 못할 만한 변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5개 대형은행의 가계대출 합계가 700조, 그다음에 전체 대출은 1500조, 1600조 정도가 됩니다. 감소한 폭이 차지하는 부분이 좀 미미한 수치이 때문에.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전망인 만큼 대출자들의 부채 상환 의지는 앞으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은행들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. 8% 이상의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수익성이 없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은행은 주 수입의 70%가 가계대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이 긴장하고 기업 대출과 다른 대출로 활로를 찾고 있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은행들의 기업 대출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. 5월 말 5대 은행의 기업 여신 잔액은 총 668조 629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32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. 그러나 향후 고금리, 고물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, 국내의 경기 침체 우려 등이 겹치며 기업들의 자금 차입도 둔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.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.